명인 명창 명인 명창 저기는 다 배웠지 배웠는데 새로운 회원님들이 좀 해야 되니까 다시 명인 명창 풍요랑과 명인 명창 옳지 풍요랑과 가진 호사 시켜 교군 태워 값 세우고 가진 호사 시켜 교군 태워 가진 호사 시켜 가진 호사 시켜 가진 호사 시켜 교군 태워 값 세우고 고 교군 태워 값 세우고 1등 새악수 통영갓 1등 새악수 통영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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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시작 10 성쇠도 있고 화렙도 있어 화렙도 있어 아름아리 뭣도 알고 아름아리 뭣도 알고 간드러 건지게는 풍류나마 간드러진 풍류나마 수백명 모두 모아 수백명 모두 모아 수백명 모두 모아 수백명 모두 모아 각기 찬아 뱅찬 장만 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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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뚝왕산을 구경갈제 팔뚝왕산을 구경갈제 팔뚝왕산을 구경갈제 팔뚝왕산을 구경갈제 경상 또 태백산 정상 또 태백산 정상 또 태백산 정상 또 태백산 낙동원강을 구경하고 낙동원강을 구경하고 몇 가지 할 거예요? 명인명창 풍류람과 명인명창 풍류람과 가진 고사 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가진 고사 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1등 새악수 통영갓 1등 새악수 통영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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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 새악수 통영갓 발똑궁류나와 성새로도 있고 성새로도 있고 성새로도 있고 화려업도 있어 화려업도 있어 알은 말이 뭣도 알고 알은 말이 뭣도 알고 간드러가지게는 풍류나마 간드러가지 풍류나마 수고 백명 모두 모아 수고 백명 모두 모아 갓기 자나 백찬 창만 허여 갓기 자나 백찬 창만 허여 팔도강산을 구경갈제 팔도강산을 구경갈제 갓기 자나 백찬 창만 허여 갓기 자나 백찬 낙동강을 구경하고 낙동강을 구경하고 낙동강을 구경하고 거기까지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다음주에 이어서 배우게 우리가 요새 열심히 배우는 것이 흥보가 박타는 대목하고 진도 시키는 것을 지금 하고 있지요 진도 시키는 것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흥보가를 먼저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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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